권력을 잡았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미국 아타란테에서 한 분이 보낸 짧은 편지를 봤습니다. 노란색 그런 편지지 위에다가 또박또박 옛날 필체로 글을 쓴 80대분의 월남전쟁터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제는 미국 아타란테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 분입니다. 언젠가 제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70년에 조국을 떠나온 지가 5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외국에 살면 조국이 잘 살아야 외국에 사는 우리들도 마음이 편안한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좌우가 서로 싸우니 마음이 서글펌입니다. 그런 거를 보냈습니다. 또 아침 이른 시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1970년대 아프리카 등을 누비면서 상사면으로 맹렬히 활동했던 한 분이 보낸 이 메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은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위정자는 언제나 내부에서 골마 터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머리도 국가관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되었나 의심이 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교민이 보내신 메일입니다. 국가관이 똑바로 써야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되고 더더욱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결심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의지없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지 참으로 기이하고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가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한 강한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철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권력을 지게 되면 그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란 것이 자신과 자기 편을 위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표를 던져주는 국민이든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이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그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개의 가장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나라 대통령이 그런 것이 조금도 안 보이냐? 그게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방이 되고 75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렵게 출범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해박전국과 마찬가지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극심하고 좌익들의 집요한 사상공세와 물리적 공세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라를 허물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망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너무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중에서는 제주지사 원희룡지사가 정말 제대로 말을 했네요. 파리오 광복절이 되면 선인들에 대한 추념을 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비루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전진합시다. 이렇게 항상 광복절에 다짐이 돼야 되지. 광복절만 되면 광복회장 입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게 험담을 붙고 반드시 그 다음에 친일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매년 광복절이 되면 광복회장 입을 통해서 나오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냐. 광복회장이란 분야 지금 44년생이면 76세지 않습니까? 76세 정도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젊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제치아를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관대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지사가 짧게 나무란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원흥 광복회장님 그 날이 선 얼굴 보이시죠? 나는 그 사진만 봐도 섬뜩하게 느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얼굴이 좀 부드럽게 바뀌고 그게 다 내면 세계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조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지부장 김 률근에게 대독하게 맞는 이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야기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르기 위해 저희 평생 후세 대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일본 식민지의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더라도 일제 지하에 살았던 모든 우리 선대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도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그 사람들을 공부를 해서 경성제대도 가고 동경제대도 가고 고등고시도 보고 일본 군대도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이야기한 거죠. 74세대는 김원웅 광북 회장이 갖고 있는 인생살의 죄보다도 지금 아마 57, 58세가 됐던 원희룡 제주지사의 인생이 훨씬 깊고 더 넓은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지사가.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진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앞잡이들이 단제를 받아야겠죠. 당연히 앞잡이든 단제를 받아야겠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를 다 매도하고 독립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난받으면 그게 어떻게 그런 역사관을 가질 수 있냐. 그게 지금 친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다시 원희룡 씨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3년의 해방전국을 거쳐서 김일성 공룡상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살을 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철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원지사가 부탁내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후 세계 최후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성량을 이루게 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리게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실의 모든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실은 특정 정치계 내의 집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75년의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서로 보듬고 현재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내야 될 광복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듯한 역사관이 있어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고 미래를 잘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